박수 감독님부터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뜨거운 키 연출을 맡은 천명관입니다. 네.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널리 알려주시고 혹시 그렇지 않다면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해주시는 거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상룡의 청호선입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미역의 이송매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스노우피에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희수 연기한 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주말에 다른 영화들도 많은데 저희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렇게 또 무대인사 이웃사촌이라는 영화로 인사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관객분들이 한 분 한 분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지금 영화계 쪽의 이 스포 자체가 사실 뭐 옛날에 비하면은 뭐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관객 수보다는 이렇게 저희들 무대인사 하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관객분들이 이렇게 눈 이렇게 마주치고 그리고 뺀 분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 재미있게 보셨으면 주변 분들에게 입소문 잘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조금 마음에 안 드셨으면 그냥 평생 가슴에 묻고 사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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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실까요? 아 있으세요? 네. 내려오시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여자분 분은 혼자 오실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혼자 오실 분. 혹시 캘리포니아보다 더 먼 데서 오실 분 계십니까? 어 정말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내려오세요. 네. 그럼 조심히 고마워하시고요. 저희 영화 좋은 이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정계세요. 안 정계세요. 자리 안 정계세요. 고맙습니다.